칩스앤미디어 이는 지난 2022년 9월 5일 대비 약 8.4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2월 28일 2만 7,0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7일 만 2,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8일 1,26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월 15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1.0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3,316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13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21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2%에서 약 1.9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21일 약 4.2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0.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9억원이며 2016년 136억 대비 약 46.0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1억원으로 2016년 28억 대비 약 85.2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02%입니다. 순이익은 약 62억원으로 2016년 35억 대비 약 76.3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1.37%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6.68배이며 지난 2016년 27.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4배이며 지난 2016년 3.38배에 비해 약 30.2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3.64% ROA는 16.51%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672억 5,94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8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2위입니다. 매출액은 199억 7,95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0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1억 9,93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6,2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4위입니다. 순이익은 62억 6,82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571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0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에 대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전공자의 예측을 통해 감사합니다.